당신의 기여에 투표해주세요 네! 2018 버즈비 왕중왕전의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거 우리 왜이렇게 자주 하는거 같죠?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..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왕중왕전 매년 저희가 메달 탑기어들을 뽑아서 그중에 연말 왕중왕 기여를 뽑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진짜 10년치 쌓이면 이것도 킹오브데케이드 해가지고 10년 장원 한번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런얘기가 근데 현실이 될 날이 그리 머지 않았어요 10년차이 아니에요? 왕중왕전 한게 아직 좀 더 쌓아야되긴 하는데 저희가 진짜 10년치 쌓이면 킹오브데케이드까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야 왕중왕전 더더욱 재미있어지구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실수록 저희가 선물도 더 많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죠? 벌써 몇년째 했으니까 이거 이제 투표하는게 올라가요 네 올라와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예전같은 경우에 댓글로 했었는데 요새는 구글과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딱딱 체크하실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탑기어 직접 고르셔서 뽑아주시구요 그리고 기탐, 어탐, 팩탐, 썬탐 왕중왕기어 한줄평까지 네 전부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12월 6일서부터 12월 23일까지만 투표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거 마감을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촬영 왕중왕전을 찍은 다음에 30일, 31일 날 양해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23일 전까지 꼭 투표 참여해주시구요 네 여러분들 투표 많이 참여해주시구요 2018 버즈비 왕중왕전 당신의 기회에 투표하세요